물론 기분 나빠지. 하지만 한방 맞고 안겨있는데 말이야. 그거 괜찮대. 아, 그거. 나이튼 게일 중국군이야. 오늘 경기 녹화해줘. 아니, 아니, 패셔. 오늘 농구 경기는 내 집에서 편안해 볼 거니까. 그 여자가 좋대. 그럼. 내 비장의 무기를 써야지. 양고기 요리하게? 정답. 여자는 요리 잘하는 남자한테 약하다. 확실히 여잡겠다. 당연하지. 잘해봐라. 얘들 또 베이컨 뺐어. 너 정말 대단하다. 그 남자를 기절시키고. 아주 잠깐 기절한 거야. 근데 기절해서 누워있는데 얼마나 귀엽던지. 너 지금 남자랑 데이트하는 거야? 아니면 아들 키우는 거야? 앤디, 지금까지 쓴 거 봤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. 감사합니다. 그 남자 언제 또 봐? 오늘이요. 그 남자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. 잘했어. 이번 거 아주 느낌이 좋아. 감사합니다. 재수없어. 아무 때나 들이밀고. 그러게. 눈치 안 돼. 다 들었어. 앤디, 오늘 밤엔 입 조금만 벌려. 못 살겠다. 오늘 보니까 왜 이래. 입맛 떨어지게. 들어와. 문 열렸어. 자기야. 왔어? 자기 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왔지?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요. 자기야, 여기 너무 예쁘다. 아하. 그쪽에 와인 있으니까 마셔. 저녁은 정확히 5분 뒤에 먹겠습니다. 경기는 8분 뒤. 좋아. 그렇게 해. 아하. 이 색깔 봐라. 축입니다. 축이요. 이와 한 입이면 스르르 녹아버린다. 이거지. 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다. 잘했어. 2분 뒤에 경기 시작이야. walk into the party like you were walking onto a yacht you're strategically deep below one eye you're stuck in one eye